이런 제목입니다. 개딸과의 대화에 나선 민주당 중진들 오늘 있었습니다. 세 분이 계셨는데요. 이게 통합 행보일까 아니면 달래기 차원일까 어떤 의미를 묻는 제목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이른바 이 공식 명칭은 당원들과 대화였어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당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표현이 뭔지 아닐까요 왜 지지자들이 버스에 내려가야 하나요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 정신에 위배되는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부터 반성해야 되잖아요 찌질한 짓 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치 홀리건이라 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고 저기 우원식 의원의 의원님 낙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서 할 거고요. 당 당 안에 갈등을 야기하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혐오와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용어와 표현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그리고 그건 당원들이 외쳐달라 이런 겁니다. 뭔가 사실 이 자리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2023 버스에서 내려와 당원과의 대화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이게 버스에서 내려와라는 게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촛불 집회 이런 당시에 약간 버스 위에 올라가서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분한테 내려와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뭔가 그렇게 과격하면 안 되고 우리는 주장을 온건하게 외쳐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을 약간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런 걸 당부하는 자리로 보였는데 오히려 참석한 의원들이 뭔가 질타와 반성욕을 받은 상황이 됐거든요. 자 그럼 이 상황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자 먼저 민현준 전 의원님. 이 상황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친명계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당을 통합해서 특히 친문계 의원들의 그런 반발이라든지 네거티브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했는데 소위 이재명 대표의 아주 호위 세력들이죠. 개딸 부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웃기지마 약간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당신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당을 이끌어간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했던 친명계 의원들의 의지를 우리 말 들지 않으면 당신들 총선 떠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열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라.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당신들 총선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자막은 나가잖아요. 우현식 의원 오늘 중진 3명. 오늘 이 행사에 참전 중진 3명 중 한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자막 다시 보겠습니다. 우현식 의원 면전에서 낙선운동 적극 나설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3성 이상 의원들 다 공천받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김현정 위원장이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행사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버스에서 내려와 이 운동 자체가 일부 극성당원들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의 자택이라든지 사무실 앞에서 피케팅을 한다든지 시의하는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당을 통합하고 결속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꼭 오늘 처음으로 의원들하고 당원들 간의 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진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원 3분인데 사실은 약간 7명 정도의 성향으로 보통 통칭 간주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요. 저 운동에 140명의 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딱 3명씩만 강성당원이랑 소위 말하는 갯따분들을 한 3분 정도 모시고 3분 정도 의원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참석한 당원들 보니까 저도 좀 날씨 많이 있거든요. 되게 빅스피커인 분들이 좀 와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다 털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이 결속하고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왜 우리 목소리에 대해서도 우리 목소리들도 들어달라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얘기한 내용들을 좀 보면 민주당이 좀 더 왜 개혁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정부와 여당의 실정과 실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고 당원들이 77.7%라고 지지를 한 당대표에게 화살을 돌려서 내부 총질을 하느냐에 대한 그동안의 서운한 감정들을 오늘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중진 의원들은 좀 뭐랄까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설명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오늘 첫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지속되고 또는 이제 이런 지금 사실 소위 개딜들의 의견들이 모두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한 또 의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들도 저분들과 소통의 공간 속에서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다 보면 그 감각들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심화를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행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화, 주장, 입장 이거의 의미를 김현정 위원장께서는 개혁하라는 의미가 있다. 반면에 민현준 전 의원께서는 총선이 멀어져 가네 이렇게 쓰셨어요. 아까 방금 전 나왔는데 오늘 이 중지 의원들과 이른바 이 지지층 당원들과의 오간 대화 내용을 요약한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지 의원들은 당내 분란이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과격상에도 이런 건 안 했는 게 좋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했는데 반면에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그러죠. 이쪽입니다. 화면 왼쪽부터 보면 안에서 적이 더 컸구나 느낀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던진 사람은 이낙연 쪽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옆에 있습니다. 당대표 내부 총질하는데 당원들이 어떻게 지지하나? 내부 총질. 이낙연 쪽이 던졌다. 안에 적이 더 컸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행사 취지는 그랬는데 약간 다르게 간 것 같고 아니면 또 행사 취지가 원래 이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는 자리도. 이런 가운데요. 다음은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가 어제 좀 있었죠. 여기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인상으로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상태죠. 한 열흘 정도 모르는데 꽤 지났어요. 지금 시간이.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저녁 식사를 이른바 이낙연계 의원들 10여 명가 했다고 합니다. 여기 얼굴 뒤에 나와 있어요. 서른, 이계호, 윤영찬, 김영규, 김철 등등등등등. 그런데요. 이거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당연히 궁금하죠. 이렇게 모였는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참석한 의원, A 의원은 정치적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다른 의원은 문상화 준 의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자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장윤선 기자. 정말 이낙연 전 대표와 이른바 친이낙연 의원들이 그냥 밥만 먹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가 더 없죠. 알려지는 건 없어요, 지금. 아니요. 방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소위 얘기하는 이정근 게이트라고 하는 민주당 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 살포가 됐던. 돈봉투 논란입니다.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돈봉투 의혹이라고 통칭하면 관련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고요. 걱정했다. 특히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가 열흘은 머물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6월에 영국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후에 행보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묻고 취재를 했을 때 100% 정치 복귀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정도 얘기가 나온 거 보면 또 더 힘을 얻는다 이 뜻입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다른 거 다 떠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어요. 금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누가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회의도 할 수가 없어요. 수십 명 받고 이런 숫자만 나오니까요. 지금 10명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지난해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구속됐을 당시부터 검찰발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갖고 있다가 이것을 언젠가는 쓸 텐데 아마도 총선 임박해서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어쨌든 지금 한일회담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낮고 그리고 특히 도청 사건 파문이 터지면서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때 검찰이 이 카드를 꺼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민주당 내 일각의 시각이 또 그런 게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당내에서 자체 조사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에 협조도 하고 이러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이 정말 어려워질 거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걱정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반찬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주목받는 정치인이 밥을 그냥 먹겠는가. 이게 통상 정치권의 시각인 거죠. 그런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씩 더 나오겠네요. 시간이 지나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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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